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업무 국케어 위탁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케어 일단 공단에서 제공한 통계자료를 보면 2016년도부터 21년도까지 폐업한 기간이 12,000곳이나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전체 장교환 기간 중에 30%에 가까운 기관들이 폐업한 것입니다 물론 12,000곳 중에서 상당수가 다시 설립한 기관들일 것이므로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장교환 기간 중에 가장 폐업이 많은 곳은 방문요양센터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 지급 비율 의무화일 것입니다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숫가에서 직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6.6% 이상으로 다른 장교환 사업에 비하여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소규모 운용으로는 수익이 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방문요양센터 창업에 도전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창업하셔야 되는 걸까요? 신중하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방문요양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럼에도 창업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전망입니다 방문요양센터의 수요는 충분합니다 장교환 등급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아마도 다 알고 계실테지만 이미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천만 명을 넘어서 2천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의학의 발달로 유병장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울러 팬데믹의 끝으로 달려가면서 지난 2년간의 신규 장교환 등급 지연 현상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신규 등급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방문요양과 같은 제가 요양의 장교환 수는 증가할 것입니다 지난 2년의 이 경험으로 인하여 비대면 진료하고 처방이 한 발 더 빨리 우리 곁으로 다가가고 있고 고령 인구를 포함한 1인 가구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1인 가구의 가장 큰 문제였던 안전과 건강 그에 대한 숙제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카메라, 센서 등의 과학발전으로 인간이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자연스러운 본능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가족 요양의 증가 또한 주목할 만한 대상입니다 장교환 보험 제도 내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우리 부모님을 집에서 모셔도 시급 2만원 내외를 받을 수 있어서 요양보호사 응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첫 번째 전망이어서 그럼에도 방문 요양 창업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낮은 진입 장벽입니다 제가 복지센터 창업은 주간보호센터 요양원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방문 요양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직원 없이 혼자 창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초기 투자 자본하고 유지 운영비가 타 장교환 사업에 비해서 적게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절대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간보호나 요양원과는 다르게 혼자 하시는 만큼 경영, 영업, 회계, 노무, 모니터링, 평가 어르신 관리 업무를 다 소화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작은 투자 자본과 더불어서 장교환 사업 중에 본인 스스로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방문 요양센터 창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 요양센터를 창업해야 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계성과 확장성입니다 제가 앞서서 방문 요양은 대표님 스스로를 가장 많이 성장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예로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장교환 기간 평가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주간보호 요양원, 방문 요양의 평가 항목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맥락은 같습니다 방문 요양은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에서의 환경관리, 간호 물리 등에 추가적인 직종 업무와 서류가 추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기에 들어갈 방문 요양센터를 운영하실 때가 되면 대표님의 장교환 실무에서 엄청난 성장과 확보된 수북자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장교환 기관의 시작은 방문 요양센터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의어가 지난 7년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실무를 몰라서 그런데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 취직을 해서 일을 배운 다음에 창업하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10년을 근무해도 여러분들 모든 일을 다 마스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는 각각 개인의 업무가 업무 분장에 따라서 나눠서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깊게 배우실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실무를 모두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미래 목표가 경영만 하는 대표가 아닌 실무자로서 직접 주간보호 요양원의 시설장을 만약에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분이라면 취업을 하는 대신에 방문 요양센터를 창업해서 운영하시라고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성장이 아니라 큰 로드맵을 가지고 방문 요양센터를 창업하신다면 여러분들 능력에 따라서 주간보호센터 요양원하고 달리 거리 공간 규모의 제약 없이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지난 7년간 저희 국회와 파트너로 함께 성장하여 10평도 안 되는 방문 요양센터에서 시작해서 350평 규모의 복합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 5개의 복합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그 지역 장교양 허브로 자리 잡은 대표님들을 보면서 저희는 확신합니다 장교양 사업의 최고의 가치는 공간과 자본이 아니라 여러분 고객과 어르신입니다 50억을 투자하여 설립한 요양원보다 100명의 어르신을 모시는 방문 요양센터의 미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재가복지센터 방문 요양센터의 창업을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을 저희 국회어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